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제목으로 하면 사실은 지구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지구의 탄생에서 가장 오랜 암석까지 가장 오랜 암석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가장 오랜 암석의 나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46억에서 45억 사이 그런데 이거에 기록이 없어요 지구에는 40억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거잖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기록이 없는 시대의 역사를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주제가 지구의 기원인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루는 왜 24시간일까? 좀 엉뚱하지만 여기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형성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마지막이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구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가 왜 24시간일까? 질문인데 정확히 아시는 건데 정한 거예요 하루의 정의는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백과사전을 찾고 하는 사전을 찾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의 정의는 뭐냐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이야 하루는 그러면 항상 24시간이고 1년은 언제나 365일이었을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평소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그럼 무슨 뜻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낸 것이 놀랍게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벌써 알아낸 건 1세기도 넘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석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은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미국의 고생물학자 존 웰즈라는 사람이 1963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 웰즈라는 사람은 전공이 산호화석이에요 그런데 산호가 어떻게 자라냐? 산호 골격이 있잖아요 산호화석이 어떻게 자라냐면 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과의 공생을 할 때 골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광합성 활동이 활발하면 그만큼 골격이 잘 만들어지는 거고 광합성 활동이 좀 약하면 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산호의 경우에는 성장선이 약 365개예요 그런데 석탄기, 다시 말해서 3억 년 전에 산호의 경우에는 390개가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4억 년 전 대본기 건 400개 성장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3억 년 전에 1년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390일이 돼요 그다음에 4억 년 전에 400일이 결국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루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3억 년 전에는 하루가 22시간 30분이었고 4억 년 전에는 22시간이었다니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걸 다른 자료까지 모두 종합한 자료를 보면 화석을 가지고 정한 걸 보면 옛날로 갈수록 1년의 날씨는 늘어나고 하루의 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성력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예전에는 빨랐고 앞으로는 계속 느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년에 0.2초씩 늦어져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여기서 궁금증은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왜냐하면 골격을 가지는 생물이 나온 것은 대개 5억 4천만 년 이후거든 그러니까 그런 때 생물의 성장에 따른 성장선을 카운팅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건 우리가 카운팅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의 생명이 언제 출현했냐면 대략 한 38억 년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런데 지구 탄생한 건 45억 년, 46억 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그런 지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태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 태양도 별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특이한 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별이지 전체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별은 별 볼 일 없는 별 중에 속한 왜냐하면 너무 작아 작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런 별인 거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실제로 별은 성운이 수축해야 만들어지는데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운은 역학적으로 안정돼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역학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은 그런데 별을 만들려면 수축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수축을 하기에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주변에 어딘가 초신성 폭발이 있지 않으면 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엄청난 파동이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불꽃처럼 튀쳐나가는 물질이 주변에 있는 성운에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균형을 흐트르는 거니까 그때부터 균형만 흐트리면 그 다음에 별들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태양 성운이 아마 46억 년 전만 해도 안정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별이 일생을 마감을 했겠지 여기서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별이 죽어야 해요 죽어야지 우리의 태양계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축을 하면 중앙부에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수축을 하면서 저런 주변의 원반이 형성이 되죠 그 시기를 대개 45억 7천만 년, 좀 더 정확하게 제안한 값을 보면 45억 8천만 년 이런 시기인데 일단 여기서 45억 7천만 년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원반에 있던 먼지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또는 정전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덩치가 커지면 점점 크기가 커지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걸 요약을 하면 태양 성운이 수축을 해서 일단 원시 태양을 만들고 그러면 주변의 원반이 형성이 되죠 이 원반에서 우리가 지금 할 과연은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을 만드는 재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일단 원반의 회전 격도면에 알갱이들이 모이고 이것은 태양 성운이 수축해서 아마 첫 한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단순히 2번, 3번은 그냥 크기가 증가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천 킬로미터 이상의 그런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결국 그중에 몇 개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 어떤 증거 또는 실마리를 알려주는 것들이 운석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운석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사이언스에 보고된 논문인데 이 자그마한 운석이잖아요 이 크기가 2cm니까 한 5cm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운석 덩어리인데 저 운석께서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걸로 판단해봤을 때 이 운석이 떨어져 나온 미행성의 크기는 약 160km 정도 됐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미행성 단계에 있는 그런 것에서 튀쳐나왔고 그 나이가 45억 6,500만 년이니까 원반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왜냐하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운석의 나이가 45억 6,800만 년이니까 굉장히 초기에 태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놈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만들어진다고 지구형 행성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구는 다른 지구형 행성과 달리 굉장히 커다란 위성을 갖고 있어요 현재 지구와 다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이 거대 충돌설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원시 행성이 부딪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 45억 년 전 그러니까 태양계가 탄생해서 한 5,6천만 년 지나고 난 후에 원시 지구, 여기서 원시 지구가 90% 현재 크기의 90%라는 뜻이에요 원시 지구의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그 이름을 지금 테이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테이아가 충돌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이아의 원을 보면 달의 어머니,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의 어머니라는 거니까 달을 만든 원시 행성이다 그런 점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 이게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두 개의 큰 원시 행성들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즘에는 모델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충돌하는 걸 보면 지금 이쪽 그림에서 원시 지구고 이게 테이아예요 충돌을 하면 가운데 이미 있던 무거운 물질들은 합쳐져서 핵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질들은 튕겨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아마 우리 지구 현재의 인력권, 중력권을 벗어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원시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 튕겨난 암석 부스러기들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하얗게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로슈 한 개라고 하는 건데 이 영역에 들어있는 덩어리들은 결국 언젠가 전부 지구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달을 만든다고 하는 게 거대 충돌설의 설명이죠 그때 지구의 하루가 5시간 또는 6시간 정도 되고 1년은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약 1600일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행성에서 보면 가장 빨리 도는 행성이 뭐냐면 목성이거든요 목성은 10시간마다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도는 건데 실제 우리 지구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빨리 도는 그보다 훨씬 빠른 거니까 빨리 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당시 지구와 달의 거리는 한 24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 떨어졌냐면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억 년 동안에 14만 킬로미터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45억 년 전에 우리가 지구에 있다고 보면 달이 엄청나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성력도 세서 파도도 엄청나게 크게 칠 거고 아마 지금 밀물설물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달이 멀어지고 있는데 1년에 3cm씩 멀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달이 멀어지는데 달이 왜 멀어질까? 결국은 조성력 때문에 멀어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해보면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반지름이 일정화되는 건데 질량은 결국 지구와 달의 질량이니까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결국 조성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면 그에 따라서 반지름이 늘어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지구와 달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충돌으로 일어난 변화 충돌 직후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한번 따져보면 테이아와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시 지구가 90%에서 지금 현재의 크기로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마도 지구의 자전속도와 자전축의 기울기가 정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당구 칠 때 정통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튕겨나버리잖아요 아마 약간 비스듬하게 맞아야지 현재와 같은 그런 속도를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충돌 후 아까 왜 로슈 한 게 있던 암석 부스러기들이 결국 지구로 다 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로 떨어질 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가 암석 덩어리라고 하니까 무슨 조그만한 이런 암석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막 수 키로 수십 키로 되는 것들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막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겉부분은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그마 바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거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수백 키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충돌해서 처음 한 수백만 년 동안은 표면이 마치 용암으로 덮여 있는 그런 지구를 생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언젠가 대륙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사실은 내려가 있는 거거든 간단하게 보면 해양지각은 그다음에 대륙지각은 가두니까 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 이런 현무암질의 해양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결국 대륙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겠냐는 이것도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그마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뜨거운 암석들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상태니까 결국 맨틀 대류, 밑에서 뜨거운 걸 보니까 대류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맨틀 대류로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맨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하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올라오면 마그마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가벼워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형적으로 보면 높은 섬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 섬이 왜 높냐? 하와이 섬이 지금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결국엔 거기 밑에 마그마가 있어서 화산, 하와이 섬을 만드는 용암, 재료를 공급하는데 결국에는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게 물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현재 지구 표면이 겪는 자연활동 예를 들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걸 겪게 되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쌓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강하는 곳의 경우도 보면 서로 마주보는 지각의 밀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밀치니까 결국 온도 압력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도 결국 녹으면서 지형적으로 높은 부분이 생겨나면 똑같은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의 어떤 시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우리 지구는 약 40억 7천만 년 전에 태양성원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태양이 형성이 되고 원반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원시 행성들이 형성이 됐었겠죠 그런데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한 5천만 년 또는 6천만 년 후에 원시 지구와 미행성들이 충돌을 위해서 우리 지구와 다리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충돌 직후에 어쩌면 핵과 맨틀이 구분이 분화가 됐었을 거고 아마 우리 해양도 바다도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4억 년 이후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대륙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각의 분화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양도 또 나름대로 진화를 하고 또 원시대기도 진화를 해야 해요 실제로는 우리 지구 자체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지구에서는 우리 생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지구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는데 저는 지구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